심심타파 소금 유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좀 기가 빨린 느낌인데 아닌가 아무래도 너무나 이쁘신 분들이 오시면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뭔가 조금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뭔가 더욱더 밝아진 것 같아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나이뮤스 항상 흥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연출의 손뿌잉이었고요 구성의 양육감 청순은선 손담비 기술의 우자 덕자 선생님 보인 라디오의 신한이 함께 해주신 분들 나이뮤스였습니다 자 끝곡은요 슈퍼주니어의 워킹 사실 몇 춤 못듣네요 제 목소리가 앞에 나오니까 제 목소리만 들으면 끝날 거예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저는 디스크잡기 신동이였습니다 신동의 심심타파 내일도 꽉 채우세요